국민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싸이미입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의 2023학년도 어학특기자 전형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확인하겠습니다.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전형방법, 면접고사 내용 순으로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싸이미에서는 어학특기자, 국제학부, 글로벌전형, 외국인전형 등이 입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자격과 모집인원을 알아볼까요?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해당하는 공인어학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어의 경우 토익, 토플, 탭스가 있고, 일본어의 경우 JLPT N1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전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어학성적 100%를 반영하여 8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50%, 학생부교과 30%, 1단계 성적 20%로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것은 면접고사 내용입니다. 면접은 한국어구술과 해당 외국어구술이 있고, 일반적인 사회현상,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출제됩니다. 지뢰응답 형식의 개별구술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계획을 알아보았습니다. 싸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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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